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영님. 오늘은 저의 첫 헤어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머리를 안 감은 상태여서 이렇게 지금 좀 산발이에요. 진짜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출을 할 때에 매일매일 하는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메이크업 영상 속에서 좀 헤어 꿀팁 같은 것들은 간간히 알려드리긴 했어도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헤어 콘텐츠를 올리는 건 조금 처음이어서 조금 떨려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제가 헤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정말 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했다가 이제 붙임머리를 떼고 이렇게 거지존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머리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저도 거지존 헤어스타일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촬영 장소도 지금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고 말리는 장소에서 고데기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를 감고 왔고 여기가 태안을 하고 나와서 바로 스킨케어랑 머리를 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작아요. 화장대는 화장방에 따로 있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 앞에 있는 화장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기초 제품들. 이렇게 헤어케어 제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살짝 TMI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보통 헤어를 하기 전에 좀 머리를 감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매일매일 꼭 해줘요. 원래는 이제 워시오프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썼었는데 저한테 이제 한국 제품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 일본 제품이 저한테 효과가 되게 좋았어서 쟁여놓은 거를 다 쓰고 나서는 한국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잘 맞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뿌리는 노워시 타입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품 이름은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왜 트리트먼트부터 신경을 쓰냐면 머리에 수분기가 없고 머리가 부스스하면 스타일링을 할 때도 오래 유지도 안 되고 진짜 좀 막 안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머리결부터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평소에는 머릿결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수많은 관리로 이루어진 보여지기에 딱 괜찮은 머리결이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작년 9버전 때부터 인기가 되게 많았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이 돼가지고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 9버전이 저 방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귀찮으니까 눕기로 따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샵에서 쓰는 제품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힐링버드 제품이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 보고 되게 세련되지지 않았나요? 딱 봤는데? 저같이 좀 탈색을 많이 하고 염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머리가 되게 막 엉켜요. 그리고 머리를 다 말리고 나면 되게 막 부스사게 붕 뜨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곱슬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요즘 최근에 부산에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호텔에 가면은 보통 트리트먼트 제품을 잘 안 쓰잖아요.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샴푸만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머리가 엄청 뻑뻑한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이거 하나 가져가면 이제 뿌려주면은 그 트리트먼트 역할이 되니까 좀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에센스 역할이랑 트리트먼트 역할까지 돼가지고 저는 이거를 이제 요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기존 워시오프 타입의 트리트먼트는 좀 이렇게 발라주고 방치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는 돼야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급할 때 번거로울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노워시 타입이어가지고 씻어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머리 말리면서 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뿌려주고 하면 되는 제품이어서 그런 게 되게 저는 간편한 거 같아요 이게. 일단 제가 머리를 빨리 말려줄게요. 곱슬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뿌리가 위로 쓰더라고요. 이것도 TMI긴 한데 제가 항상 머리를 말릴 때마다 보는 게 있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 사랑과 전쟁을 틀어놓고 봐요. 근데 보통 이 케미 TV에 나오는 사랑과 전쟁이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요. 이거를 딱 이어폰을 끼고 보면서 머리를 말리다 보면 머리가 이제 10분 만에 다 말라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가지고 혹시라도 머리가 안 말라서 귀찮으신 분들은 좀 이 케미 TV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기는 일단 JMW 거를 사용하는데 얘는 항공모터 드라이기라고 해서 얘도 한 2년 썼거든요. 붙임머리일 때 제가 머리가 너무 안 말라가지고 좀 알아봤던 제품인데 이게 가격도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정도 되는데 약간 성능이 거의 다이슨급이어가지고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걸 써본 친구들은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씩 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면 저희 집에서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샀다고 다 이럴 정도로 이건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 짜잔 이렇게 머리를 말렸습니다. 저의 이런 완전 이런 땡! 머리는 처음 보시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말렸는데 말리니까 빗질이 더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뚜뚜뚜 끊어지는 속도 막 보이시죠? 이 머릿결? 안 그래도 거지존인데 머릿결까지 이래가지고 뒷모습 한 번 볼까요? 한 정도? 극적인 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꼬리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빗으면 굉장히 진짜 상해가지고 끝에 엄청 안 빗기거든요? 이 바사삭 빗자루 이렇게 머리를 덜 말린 상태에서 이걸 뿌리고 머리를 말려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은 머리를 다 말린 거긴 한데 제가 머리에 물을 살짝 묻히고 나서 이 제품을 뿌려주고 한 번 말려줘 볼게요. 머리에 정말 아주 살짝 물을 묻히고 얘를 층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한 번 빗기 빗어주고 보통 이제 머리 좀 이런 헤어 관리 하신다는 분들 보면 트리트먼트하고 에센스까지 같이 발라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 트리트먼트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고 이제 에센스랑 오일 역할까지 같이 해줘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발라줬을 때보다 더 균일하게 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루고루 다 영향이 들어가고 좀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흡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지금 당장 이렇게 젖은 머리에서 좀 떡져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름기 이런 거 1도 없고 머리를 다 말려주고 나면 정말 부드럽거든요? 열 손상을 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드라이를 하기 전에 이거를 뿌리고 드라이를 해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걸 일단 머리를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꿀팁 아닌 꿀팁이지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겉과 속을 또 따로따로 해주면 되게 골고루 분사가 돼요. 이제 꼬리 빗으로 엉킨 부분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쓱쓱 빗으면 아까는 걸리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얘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엄청 그냥 부드럽게 빗겨요. 딱 그냥 보기에도 근데 머리 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되게 차분해졌죠? 이렇게. 뭔가 볼륨이 없어서 뭔가 웃기긴 한데 엄청 찰랑찰랑하죠? 고데기로 뭔가 한 번 이미 핀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오!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귀찮을 때는 고데기까지는 안 하고 평소에 이걸로 그냥 뿌려주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집에서는 좀 이런 고데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고데기를 해주면 정말 찰랑찰랑하게 연출이 돼요. 제가 일단 거지 좋은 머리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예쁘게 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 머리끈이랑 고데기가 필요한데 머리끈은 그냥 아무 머리끈이나 상관없거든요? 제가 그냥 고데기를 하면서 묶어둘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고데기는 크리에이트, 그리에이트 그리에이트라고 읽는 것 같은데 이게 소담 쌤한테 맨날 드라이를 봤잖아요? 근데 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구매로 산 고데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일하는 회사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가지고 좋다고 했더니 친구가 어? 그거 우리 제품인데? 해서 되게 깜짝 놀랐다는 TMI예요. 어쨌든 이 고데기를 사용을 해줍니다. 세 번을 나눠서 하는데 그냥 이 귀 위쪽 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 묶어주면 이 정도가 나와요. 맨 아랫머리 이렇게 남겨주고 여기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리가 그 레이어드 단발이잖아요? 그래서 층이 나있기 때문에 좀 층별로 고데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묶을 땐 이렇게 똥머리로 살짝 묶어줍니다. 밑에는 안으로 말지도 않고 밖으로 뻗치지도 않고 그냥 일자로 쭉 펴줄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쭉 펴주면 이게 거지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뻗어요. 그래서 딱 저는 그 정도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데기 밑질로 이렇게 해주면서 고데기를 딱 일자로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해줍니다. 그리고 뒷머리도 안 보이겠지만 빗질을 이렇게 하면서 일자로 해주시면 밑머리를 한 번 더 내려야 되겠죠? 숱이 많으신 분들은 3등분 안 하고 4등분 해도 돼요. 저도 오늘 4등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한 번 이 겉단을 빗어주고 이 안쪽 머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는 게 예뻐서 저는 이 두 번째 단까지는 계속 일자로 펴주고 있어요. 이제 위쪽부터 좀 볼륨을 넣을 거거든요. 이쪽은 일자로 이렇게 그냥 이 얼굴형을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이게 그냥 샴푸만 하고 드라이를 할 때는 머리 결 자체가 되게 부스스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확실히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안 하고 했을 때 스타일링 차이가 되게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 소나묵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안으로 꺾어준다는 생각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형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주면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머리를 일자로만 쭉 편 다음에 빗질을 이용해서 머리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일자가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대로 냅두고 이 윗단부터 좀 볼륨을 주면서 안쪽으로 말 거예요. 이 윗단 뚜껑만 빼고 이 정도? 약간 사과머리를 하듯이 이렇게 말아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데기를 할 때 이 머리가 같이 찝히지 않도록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끈이 아니더라도 집게로 해도 돼요. 지금 뻗친 머리가 있잖아요. 이 뻗친 머리로 섹션을 좀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볼륨을 조금 넣어줄 거거든요. 볼륨을 넣을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넣냐면 이 뿌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고데기 끝으로 찝어서 살짝 위쪽으로 들어서 한번 빗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손목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있다면 끝쪽을 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을 동글게 완전 이제 큰 곡선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겠죠? 또 이제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해주면 볼륨의 차이가 되게 커요. 빗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방향이랑 이런 볼륨 같은 것들을 고정을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꼬리빗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용하는 빗으로도 볼륨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고 한번 전체적으로 펴준 다음에 이쪽으로 띄워주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찝힌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이제 뿌리 부분은 우리 뿌리가 밑으로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고데기를 해줄 때 이 뿌리랑 각도가 직선이 되게 이렇게 고데기를 해주고 좀 시켜준 다음에 내려주면 볼륨이 살거든요. 이게 약간 꿀팁이에요. 여기도 한 번 빗어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두상이 진짜 예뻐 보이는 커트에요 이게 딱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관리하기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한 번 진짜 고데기하는 법을 예쁘게 알아놓으면 진짜 인생머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또 쉐입을 잡아주면 이렇게 볼륨이 완성이 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저는 이제 뒤쪽으로 해줄 때는 어려워가지고 그냥 빗질로 한번 쭉 빗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 각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이 상태에서 고데기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바로 해줘요. 그리고 바로 빗질 해주고 왜냐면 뒤쪽은 빗으면서 아무래도 고데기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 요즘 너무 덥다. 갑자기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요? 아 더워. 그리고 이제 뚜껑머리. 뚜껑머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뚜껑머리는 그냥 이렇게 한 번 위로 이렇게 빗어주고 그다음에 가르마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냥 동그랗게 그냥 펴주면 됩니다. 가르마를 저는 약간 이 정도로 가르마를 사줄게요. 앞머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는 일단 그냥 동그랗게 그냥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앞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어지는 대로 그 머리끼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앞머리는 나중에 합니다. 이거 다 하고 앞머리는 마지막으로 할 거여서 이렇게 모양을 대충 좀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레이어드 단발이 저는 하기 전에는 그냥 이대로 자르고 그냥 말리는 것만 잘 말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고데기가 되게 그냥 단발보다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레이어드 단발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를 보시고 머리를 이렇게 또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뒤로 고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머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빗었을 때 어머 머릿결 봐. 딱 이 끝에는 살짝 뻗치고 이 위에 뚜껑은 좀 말려있는 듯한 이런 쉐입이 됐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앞머리를 해줄 건데 저는 일단 스타일링을 할 때 이 앞머리에서 귀를 넘길지 말지를 먼저 정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통 하는 머리는 이렇게 귀 뒤를 다 넘기는 스타일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앞머리가 제가 되게 거지존이에요 지금. 딱 안 예쁜 머리 길이잖아요. 이 앞머리를 예쁘게 여기 뽕을 띄우는 법도 같이 보여드릴 거여서 살짝 이렇게 뺄 머리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얼만큼 남겼냐면 저는 앞머리 이렇게 조금이랑 이런 잔머리들이랑 귀 옆에 약간 여기 또 귀 옆에 약간 그리고 앞머리 여기 조금 남겼거든요. 이 머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머리예요. 넘어가도 안 예쁜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일단 뿌리 볼륨을 먼저 찍어 오는 게 중요한데 앞머리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뿌리가 좀 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피에서 직선으로 좀 세워주고 이렇게 좀 열을 식혀주면 이렇게 뽕이 확 뜨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고 얘는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는데 여기는 뭐 딱히 막 별로일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개떡같이 약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잘 좀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리를 좀 살짝 앞쪽으로 빼주고 일단 이쪽 머리부터 할 건데 이 머리는 이제 애교머리예요. 애교머리를 제가 빼는 이유는 이 머리를 그냥 이렇게 좀 다 넘기거나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약간 저는 힙찌리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의 귀여움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는 여기 뿌리부터 완전 똥글게 그냥 이렇게 말아줍니다. 똥글게 이렇게 똥글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듬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똥글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주고 좀 과하다 싶으면 아주 조금만 넘겨주고 이 정도만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이게 원래 이쪽 머리 애교머리가 따로 있거나 좀 짧거나 이러면 되게 귀여운데 지금은 제가 머리가 많이 자랑 관계로 그리고 앞머리 이제 대망의 앞머리 앞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앞쪽 머리를 좀 띄울 건데 일단 저는 여기를 두 번을 나눠요. 이렇게 안 딴 속과 겉을 나누거든요. 이 머리는 이쪽으로 잠시 보내놓고 이 머리에서 볼륨을 띄워주는데 얘도 이제 일단 이 각도가 직선인 게 중요해요. 각도가 90도로 이렇게 두피랑 90도가 되게 하고 이 고데기 끝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잡으면서 이 열을 좀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볼륨이 뜨거든요. 볼륨이 뜨면서 이제 이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요. 근데 이 끝에 머리가 이렇게 일자가 됐잖아요. 이 머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를 잡고 이 끝을 한번 콕 찝어준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머리를 일단 들어주고 고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 방향이 이렇게 말았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에서 머리를 한번 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펴주면 자연스러운 이런 말린 앞머리가 됐죠. 이 겉에 머리도 해줄 건데 겉에 머리도 똑같아요. 겉에 머리도 뿌리 한번 먼저 잡아주고 이렇게 시켜주고 방향을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얘는 안에서는 머리를 약간 말면서 머리 방향만 바깥으로 해줬다면 이 머리는 이제 뿌리를 띄워주면서 이 바깥으로 완전 정수리 뒤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머리가 쉐입이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쪽 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쪽 이 앞머리보다 이 뒤 앞머리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일단 처음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 머리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얘를 저는 이렇게 위에는 띄우고 이 머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휠 거예요. 약간 이 머리랑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머리를 얘는 일단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오게 이 각도로 잡아주고 얘도 똑같이 뿌리를 한번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시켜주세요. 이렇게 시키면 머리가 뿌리가 일단 이렇게 뿌리가 잡혔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데 얘도 뿌리부터 잡으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빼주고 머리카락 손으로 잡아주고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머리가 좀 엘레강스하게 잡혔다. 이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이러면 머리를 전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일자로 좀 펴줍니다. 이렇게 펴주면 머리가 이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머리 모양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부스스한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륨을 줄 부분을 조금 더 고데기로 좀 만져줍니다. 저는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고 여기서 조금 부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뒤에가 좀 부시시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뒷부분은 아예 저는 트리트먼트로 좀 눌러주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빗질을 이렇게 해주면 뒤에도 찰랑찰랑하게 완성해야 됩니다. 짜잔! 이러면 끝! 끝이에요. 이러면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해주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레이어드 단발 스타일링이 완성되었어요. 옷도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옷은 그냥 이렇게 조거 팬츠에 이런 탑을 입고 전 여기다가 이제 샌들을 신어줄 거예요. 뭔가 보여드릴 게 많아야 되는데 지금 딱히 막 뭘 할 게 없네요. 오늘은 거지존 스타일링 방법을 좀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러고 이제 외출을 해주도록 할게요. 안녕! 둘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